인성익 고무님은 현재 시장 수익보다는 안전이다 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소강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많이 하락도 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파른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을 살펴보면 좋을지 고무님 좀 알려주시죠. 현재 시장이 오늘 좀 오르긴 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쉬면 6일 동안 장이 안 열리죠. 미국장을 바라볼 텐데 미국장이 오르더라도 그게 우리하고 계속적으로 연관,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나 그것도 의문인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은 좋든 나쁘든 거래량이 붙어야 되는데 최근에 거래대금이 엄청 빠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대금이 한 11조, 코스닥 기준 12조 이 정도 됐는데 지금 거의 7조, 8조 대로 빠졌어요. 거의 40%가 줄어든 거예요. 오늘도 코스닥 1.6%나 올라가는데 어제보다도 거래량 적습니다. 그거 봐서는 지금 장은 이게 될 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게 지금 미국의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4.52%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최고치 지금 갱신하고 있어요. 2년물 단기 금리는 5%가 이미 넘어섰고요. 이게 쉽게 빠질 것 같지 않아요. 11월에 금리 인상 얘기는 조금씩 더 나오고 있고 한간에는 목표치는 7%까지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힘들겠지만 일단은 금리도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6월 이후에 거의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6조 이상 지금 팔아 제끼고 있어요. 기관도 최근 들어서 한 3개월 사이에 한 5조를 팔고 있거든요. 개인만 지금 매매를 하는데 성적은 안 오르고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현재로서는 장이 좀 힘들겠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수익 내는 것보다는 버티는 안정적인 종목이 낫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미는 없을지 몰라도 안정적인 음식류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드라마틱한 수익을 얻기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전하게 지지 않는 게임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음식류 업종 중에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저 종목은 오늘 오리온 골랐어요. 오리온이 거래 많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모습은 별로 없어요. 없는데 상당히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게 당연히 있을 거고요. 거기에 기관의 매수에도 가담하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매물대를 벗어나는데 이게 강하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거래량 많이 없는 상황에서도 매물대를 벗어났다. 상당히 향후에 이 물량 때는 지지대로 반전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거래가 한번 터지면 상당히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 회사가 해외 법인의 성장성이 상당히 빨라요. 해외 증서를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의 이쪽에 라인 증서를 했는데 최근에 이쪽에 신규 투자를 하면서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고 상당히 성장세가 빠르다는 거. 그리고 핵심 원료인 유지, 그다음에 감자 시세가 하향 안정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패킹하는 포장지도 하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원가율 개선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회사의 실적은 계속 좋게 볼 수밖에 없고 실제적으로 실적은 2분기에 깜짝 실적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3분기의 실적도 영업이 1,450억이 넘을 것 같은데 컨센서스를 좀 올라서는 부분이거든요. 실적이 작년보다도 상당히 나아질 것 같다. 작년에도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25%로 해서 4,667억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 영업이익은 결산기까지 가면 한 5천억 이상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황이 안 좋고 전체적으로 어떤 섹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음식료 쪽에서 상당히 돋보이게 좋아지고 특히 관심 가져야 될 건 영업이익률 부분인데 1분기 영업이익이 14.9% 나왔는데 2분기에 15.7%로 올라갔거든요. 3분기에 무려 18% 영업이익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고 단가가 낮아진다는 건데 2분기에 가격 인상 효과가 그걸로 나타난 것 같은데 실제로 가격 인상은 안 됐는데 무게, 중량을 줄임, 내용물을 줄임으로써 단가는 똑같이 해도 가격 인상 효과를 얻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서두에 말씀드린 기관이 계속 매수한다는데 2주 동안에 한 18만 주로 매수를 했어요. 계속 매수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거기에 외국인은 또 매도를 하거든요. 그거 하면 연결돼야 될 것 같은데 차트를 보시더라도 꾸준한 상승세예요. 거래량 많이 안 늘었거든요. 그런데 매물대를 벗어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한번 거래 터뜨리고 간다면 주봉으로는 안 보이고 월봉으로 잔고점 부분 한 16만 원까지 보고 매매를 하셔도 기간이 좀 길어질 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리온을 주셨습니다. 음식료 업종 중에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음식료 업종 그중에서도 오리온을 픽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키워드 저희가 음식료 업종과 관련해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업종으로 선종을 해봤는데 이걸 저희가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알려드렸는데 이 키워드 보시고 어떤 종목 떠올리셨나요? 일단 음식료 하면 가장 지금 대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앞서 본부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오리온도 있겠습니다만 농심도 역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실 농심이 가면 오리온도 갈 것 같고요. 오리온이 가게 되면 같이 농심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결국 올해 2분기에 가장 큰 변수라고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아무래도 라면이라든지 일부 제품 품목에 대해서 가격 인하를 좀 했었죠.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다가오는 하반기에 얼마만큼 실적이 혹은 재무제표에 부담을 줄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가라든지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도를 놓고 보게 되면 그 가격의 인하는 큰 문제는 없이 저는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농심도 그렇고 오리온도 그렇고 지금 두 기업의 가장 큰 공통점은 국내에서의 매출도 매출이겠습니다만 해외에서의 매출 비중이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신라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큰 열풍을 불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라인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 인하한 부분을 해외 매출로서 충분히 커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아마 음식료 업종 대다수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빼놓지 않고 들으셨을 법한 포인트가 바로 해외 매출 거기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좀 포커스가 맞춰 있지만 농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제외하고도 호주라든지 베트남 쪽에 공장이 이미 가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에서의 시장 성장세도 우리가 크게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이기도 한데 한 가지 더 긍정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연휴에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가시지만 오히려 우리나라에 또 많이 놀러들 오시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K-컨텐츠 관련해서 K-뷰티도 있고 K-식품도 이제 아마 저는 포함이 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또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또 그 김을 엄청나게 또 많이 사간다고 해요. 그만큼 또 우리 K-식품에 대한 인지도 인기도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농심도 한번 같이 봐 보시는 것도 괜찮다. 대신에 이 음식료 업종이 사실 트레이딩하기에는 그렇게 큰 재미있는 섹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트에 다른 음식료 업종이 있으시다면 굳이 중복해서 저는 안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업종으로 음식료 업종 농심과 오리온을 제안해드렸으니까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포트에 혹시라도 음식료 업종 없으신 분들은 하나씩 살짝 넣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